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모셨고요. 한길의신문 김우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야기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드디어 공수처의 피의자로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뭐 좀 새로 나온 게 있나요? 알려진 발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발언은 없고요. 김웅 의원도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우리가 김웅 의원의 육성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들었는데도 그거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악마의 편집. 그다음에 일정 정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면서는 허무행랑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받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초식,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12시간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거 생각한 것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갔구나. 이런 뉘앙스를 역력하게 풍기는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부터 두 가지 전망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너무 명확한 증거로 보이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도망가기 힘들 거다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이걸 실제로 법류로 적용을 시키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피해자인 거냐, 피해자인 거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건 규정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 프로세스가 조금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겹치면서 지금 조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지금 김완 기자께서 손준성 검사 대상 수사가 핵심이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혐의는 세 가지가 적용이 됐죠.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세 가지 축에서 양대축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즉, 의혹이 일단 제기됐던 의혹의 전제는 이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려면 상하관계, 조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손준성 검사 혼자 고발장을 쓴 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게 직권남용이고요. 한마디로 그 고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전제 하나의 축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그 조직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밀월을 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과 정치권이 결탁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유로 이 부분을 사주를 해서 만들어졌다. 기획해서 고발을 이루어진 것이 두 번째 축입니다. 이 오른쪽, 소위 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축에 장당하는 게 김웅 의원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에 있어서 일단 이름이 드러나서 이 사안에서 나온 사람은 손준성 검사인데 결국 여기를 밝히려면 첫 번째 단계는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서 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손준성 검사 혹은 그 밑에 혹은 그 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거나 행위를 특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물적 증거들을, 진술적 증거들을 잡아내지는 못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손준성 검사와 함께 일하는 직급이 낮은 검사, 한 명 혹은 두 명이 실제로 실명 판결문 열람도 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져서 그것이 직권남용지를 구성하는 증거 확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해당되는 판결문을 열람할 필요가 없고 공교롭게도 관련된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판결문을 열람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열람을 했다는 거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열람한 것이 고발장 작성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으로는 사실 후속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없고 일단은 각 당사자들이 적어도 진술면에서는 그분에 대한 관여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깨트릴 수 있는 물적 증거들을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의 태도를 보니까 그다지 디지털 포렌지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게 없고 진술로도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김성원 변호사님이나 법조인들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니, 앞서 김원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왔는데 녹음, 소위 말해서 녹음된 거 녹취 나온 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확인됐고 했는데 김웅 의원은 그래도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러다가 반송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저도 기자를 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저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관도 아닙니다만 구조를 짜야 되거든요. 구조를 짜면 각각의 어떤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파고 들어간다. 이런 전략이, 수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회로 나온 것만 추려봐도 조성은 씨의 휴대폰과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망에서 열람했던 기록들, 전상기록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통신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만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오로지 수사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조성은 씨의 휴대폰과 녹취력과 관련된 부분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준성 검사나 김은 검사가 다 모르겠다라고 일관하고 있고 혹은 내가 전달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하자면 미약인된 얘기들을 흘리면서 뭔가 계속 그 부분의 증거 능력을 왜곡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수처가 결정적으로 이것만 입증하면 수사가 성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을 해서 이런 정도의 권력 범죄라고 한다라면 술술 진술할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예를 들면 모르겠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증거, 물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언론이 노출된, 갖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냐 맞냐. 이거에 좀 수사를 좁혔다가 지금 김은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모르겠다라고 나오니까 약간 좀 막혀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법조인, 법률 전문가인 김성훈 변호사께서 보실 때에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동안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수사 많이 해서 증거 확보하고 공수처가 구족 짜고 절약 짜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영장 청구해서 혹시 2단계에서 체포영장 기각되고 며칠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거 보니까 이미 상당히 수사가 무르익었구나. 그런 게 있겠구나. 그게 일반적으로 서초동의 문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기각이 너무 그냥 기각이 되면서 사실 별다른 게 못 찾는 게 아닌가라는 다른 의구심이 든 거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의문들이 당연히 듭니다. 일단은 조성훈 씨와 김웅 의원의 녹취록을 봤을 때는 기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보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요. 그렇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기획, 상당한 기획과 정치적인 계산들을 반영했던 고발장이고 특히나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은 어디가 어디가 제출하면 유리한지에 대한 직업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보다 더 윗선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내부와의 조응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만약에 정치평론으로 하자면 그럼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보일 가능성이 높죠. 또 두 번째로 손중성 검사가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고발장을 쓰고 전달했다고 했다면 피해자가 윤 총장이고 윤 총장 부인입니다. 당시. 그런데 자기의 상사이자 조직의 책임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건을 고발을 하는 거를 구하검사들이 만약에 같이 했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피해자인 총수가 되는 총장일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걸 혼자서 써서 했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관료조직의 논리로는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런 얼개로 봤을 때는 평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수처는 평론을 하는 곳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잘 드러난 것 같은 그림과 다른 그림들의 정확한 연결고리들을 증거로써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아쉽게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진술과 이 보도와 관심에 비해가지고는 구체적인 물증들을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을 열람했다면 그 열람과 고발장과 고발자 전달이 조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김성호 변호사님. 우리가 아는 것 이외에 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정치평론 얘기하셨지만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 머리 똑똑한 검사하신 분이 6개월 남짓 지난 일을 하나도 뒤엉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지만 계속 모른다고 하시면 그 정도의 도덕적 비내만 받고 법적 처벌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결국은 입증을 못하게 된다면 입증 책임을 이제 결국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 기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법적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사법적 처벌이 어려워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선이 아래서인지 어떤 것들에 대한 더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녹취록이 나와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그렇겠지만 정치인이고 교훈이고 본인이 그렇게 기억 안 난다고 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싶어하지 않는 본인의 똑똑함과 뛰어남을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정치인인데 계속 그렇게 모른다고 하게 될까요? 그것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국민들에게도 밝히고 판단을 받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하는 행동들은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책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쪽에 핵심을 맞추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망감의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굉장히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분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검사들의 이런 비리를 전제하자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준성 검사가 있었던 수사정책정보관이 과거에 범정이라고 불리는 범죄정보국이라고 불리는 가장 막강한 조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미 총장과 관련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장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과연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 검찰 조직의 어쨌든 핵심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고 저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로 검사님 앞에 가면 다 기억나.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사들 앞에 가서 왜 기억이 안 나는가. 이 부분을 깨는 건 수사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는 것 같고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확인하는 게 수사라고 한다면 이 수사의 진도를 빼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기자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인데요. 이분들은 물론이고요. 국민 다수를 분노하게 만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식점 혹은 호프집 이런 곳에서 술이나 음식을 마구 시켜서 실컷 먹은 다음에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소위 먹튀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게 과거에는 무전치식이다 해서 이런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인데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CCTV라든지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 이런 범죄가 아직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런 범죄들이 부쩍 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님 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해요. 여러 사례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데 인천 부평구의 한 호프집에서는 혼자 들어온 남성이 처음에 핸드폰을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요새는 QR 체크랑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손님도 너무 없고 해서 받았는데 소주 두 병이랑 여러 안주를 시켜 먹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 척해서 나갔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가 당장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심정적인 타격이 크거든요. 그럼요. 배신감 느끼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사례들이 올라온 걸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남녀가 들어와서 사진까지 찍고 이렇게 하고 리필까지 해서 먹고 그냥 따로따로 나가는 척하면서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지금 화재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제발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별적으로 다 차이는 있겠죠. 어떻게 보자면 정말로 술을 드시고 깜빡했다거나 혹은 두 분 이상 오셨으면 대화에 열중하다가 계산한다고 착각하고 가시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본 사례들을 보면 주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작정하고 한 게 아니라 실수나 혹은 취기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례들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주인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몇 장의 사진 캡쳐된 ctv 화면으로 보면 느낌이 안 오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현장이 사라지고 나면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이 오죠. 감이 오죠. 감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고발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사자들을 잡으면 기억이 안 난다.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와서 변상을 당연히 하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김성훈 변호사님. 물론 경미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해액수만 보자면 이건 앞서 김완 기자 말씀처럼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건데 좀 처벌 좀 심하게 강하게 좀 할 수 없을까요? 네.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이건 단순하게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 원래는 사기죄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법학에서 배웁니다. 처음부터 이제 무전 취식을 할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먹고 도망갈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사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범죄 경향을 아마 우리 표창은 디자인께서 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게 상습범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경우랑 진짜 상습적인 경우가 다른데 거의 대부분은 상습범이거든요. 상습범이라는 건 역으로 말하면 처음 두 번 제대로 처벌이 안 된 겁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사회적 신뢰라고 하죠. 신뢰자본이라고 하죠. 그 자체를 낮추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의 실수 혹은 취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2회 이상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으로도 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그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민의로 김진희 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네요. 낡은 지갑을 놓고 담배 피우러 가는 척 화장실 가는 척 먹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거의 낡은 지갑이라면 지갑 두고 갔으니까 저 사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생각하게 만들고는 거의 계획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예 계획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역으로 말하면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해본 적이 있다는 건 상습적이라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걸린 게 있고 안 걸린 게 있을 텐데 저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한테 선처를 해주는 게 이분들이 위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기 이런 상습적인 상습 사기거든요. 상습 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만 사실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가를 쳤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여전히도 좀 술을 먹고 한 일에 대해서 관대한 그건 이성적 판단에 작용한 게 아닐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주는 게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술 취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을 더 과중하게 강하게 처벌을 하거나 형량을 줘야 그 부분이 개선이 되는데 다른 여러 영역들에서 술 먹가는 범죄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양형 개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작은 인식 그런 걸 먼저 개선을 해야 근절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623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세탁소에 옷 찾으러 와서 신용카드가 차에 있다고 카드 가지고 온다고 해놓고 옷만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소상공인 울리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고발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의 한 번만 하는 건 아닐 테고요. 꼭 잡아서 상습 사기범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매장에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정말 이럴까 싶기도 한데 학생들을 향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가슴에 상처가 남는 이야기들 하는 실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청소년 인권운동력 지음이 학생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기에도 불쾌한데 3점짜리도 못 푸는 멍청한 땡땡들 이런 말을 한다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가 3점짜리도 못 푸는 멍청한 그다음에 이제부터 대답을 못하는 너희들의 자식은 깡통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너 같은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언어폭력 같은 것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개선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캠페인과 법령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학교 내에 이런 차별적인 언어문화 폭력적인 언어문화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두 분도 다 아시겠지만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광주 지역에서 기차 통학하던 여학생에게 행패부리던 일본인들 이들에게 항구하다가 학생들이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던 그런 사건들 있었던 날을 기념한 건데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정의롭고 그리고 고비 때마다 사실은 4.19도 그렇고요. 나서 준 분들이 학생들인데 이렇게 대응을 대하면 안 되죠. 김환 기자님 말씀처럼 옛날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학생 시절에 모욕이나 인권침해 당하신 기억들이 새로우시긴 하실 텐데 지금은 이것이 나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왜 하는가 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왜 있고 교육을 왜 하는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겠죠.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양성한다. 더 좋은 시민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어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요.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제일 좋은 교육은 사실은 좋은 어른들이 좋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소위 말해서 억압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고 어찌 보면 그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선생님들이 대하는 태도에서 학생들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교권 환경도 있으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또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생들이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무엇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한 가지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막말애들이나 하대나 이런 부분들 상처들은 사실 오래 남고 영원히 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선생님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하게 여기는 교육 전체를 맡는 그런 책임감에 맞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저 학교에 들어가면서 요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각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 불쾌한 말을 하면 안 된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다. 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의 몸에 터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규율인 것처럼 그래야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해 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가르치는 분이 선생님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 자기가 배웠던 혹은 또 자기가 인지하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듣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강하게 선생님들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완 기자께서 소개를 하시다가 차마 입에 못 담으셨어요. 그 부분 말고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지금 공개가 돼 있을 테니까요. 지음이죠. 우리 청소년 인권단체에서 학생의 나라를 맞아서 조사한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이거 입에 못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준다. 아까 김성은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훈육 차원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라는 건 얼마든지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침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폭행과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배제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인격이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시민이 시민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막말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폭행을 하지는 않잖아요. 안 하죠. 하면 큰일 나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변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리고 그래서 훈육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약간 좀 뭔가 훈련시켜야 하는 존재로 봤다면 이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순위가 이 사람들이 청소년이라는 특수지휘가 아니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시민이 민주시민을 다에 대해 하는 방식으로서 대하고 책임에 묻는 방식도 거기에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법, 사법 절차 이런 것들이 학생 단계에서도 한번 교육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동체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참여해서 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래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아직 어리다, 다르다 이것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던지고 똑같은 시민이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그다음에 선을 넘지 않게 된다. 이 말 정말 저는 동의하는데 저도 청소년들 취재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청소년들의 의식은 이미 앞서 나가 있어서 우리도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갖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하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어른들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냐. 그게 사실 그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진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너는 권리가 좀 유예된 존재야. 너는 일단 공부를 해야 돼. 너는 대학에 가야 돼. 이걸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걸 누가 인식을 바꿔야 되느냐. 당연히 선생님들 어른들이 인식을 바꿔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김성훈 변호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법과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와 또 다른 차원으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막말 또는 폭력, 인권침해가 법정으로 간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권리의식도 높아졌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로 녹음이나 증거 채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폭력이나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 형사적인 처벌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갈등이 비화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역으로 말하면 민주시민을 민주시민을 대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과 법적인 쟁론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것들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일호 김양호 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선생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열악한 교권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일방적으로 왜곡한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럼요. 일부 이런 선생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만 지금 김양호 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열악한 교권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프로팔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김환 기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